침입! 침입! 침입은 뭐야? 이것은 전제입니다. 플레이어와 AI가 AI와 디속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상대팀의 병력을 제거하거나 패키지를 확보하여 승리하십시오. 리스폰은 없으며 팀원들은 서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어... 뭐지? 패키지를 확보하여? 뭘 얻어오고 이런 건가? 포로 구하기! 아 이게 포로 구출이고 이거는 뭐야? 이거 폭파맵이야? 일단 내가 물어봤자 여러분들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보여줄게. 포로 구출부터 노가웃 침입으로 가자. 아니 나 AI랑 먼저 하는 게 어떨까? AI랑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사람... AI랑 먼저 해서 뭔가 해보고 최대 플레이어가 40이... 40명이라고? 섬멸이네요. 섬멸? AI랑 먼저 하는 거 추천입니다. 야... 야 뭔 놈의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 존중하기. 공정하게 경쟁하기. 철저하게 경계하기. 중요하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건 어디에서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팀 데스매치? 이것도 섬멸이라 재밌을 것 같기는 해? 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무기를 조금 바꾸고 가도 될까요? 아 아직은 잠겨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일단 AI랑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쭉 달려봅시다. 이번 작품이 진짜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총으로 상대를 툭 치면은 그거... 그냥 보통 그냥 쑥 들어가거나 이러잖아. 근데 이번에는 총으로 상대를 건들면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되게 세밀한 그런 게 되게 구성이 잘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현... 아 구성이란다. 구현. 구현.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나오면 뭐 막 빽 돈 벌려고 이러냐 이러면서 화내잖아 보통은. 근데 이번에는 평가가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 오... 어 벌써 6렉은 뭐야? 엔진도 좋아졌어요? 엔진을 바꾼 거야 아니면은 뭐 원래 쓰던 거에서 업그를 한 거야? 사실 저는 FPS 거의 뭐... 잘 안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 전문적이신 분들의 방송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대량 엔진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 총기는 안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저... 뭐야... 뭐라고요? 아아 나도 목소리... 저... 저는... 이걸로 갈게요. 왜... 뭐... 뭐 해야 되지? 나... 나도 말해야 될 거 같아. 나도 말해야 되나? 중국사람들인가? 대만사람들인가? 대만사람들인가? 저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 좀 들으면서 게임하게 나 일단 쫓아가볼게 나 일단 쫓아가볼게 배 장치 갈라. 주저 부려. 제일 난소. 어, 소리 자체가 좀 크다. 내가 좀 줄여줄게. 이게 줄여져 있는 건데도 좀 크네. 음성 채팅은... 오, 이 다음에 내가 꺼줄게. 근데 내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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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괜히 올라왔다, 이 씨. 어떡해. 아, 피는 알아서 좀 차지는 거 같고 저게 사... 엄마야! 사람이야, 유저야, 아니면은... AI야? 아, 사는 거 보니까 유저인데? 총을 잘못 들고 왔다. 이거... 돌... 이거 말고 저기... 라이... 라이플로 갖고 와야 돼. AI 사람 섞여 있습니다. 오... 누가 누가 더 많이 죽이나 하구나. 고치는 뭐예요, 고치? 오... 저걸 봐. GSC 누르고 위장 신입하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음... 음... 아... 다 같이 렉 컨트롤 배포. 잠깐만... C가... C가 저기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안길? 빨리 어서 네이비 씨를 인가하는 피지컬을 보여주세요. 1번! 권총! 2번! 손 모니터로 보니까 니가 총 쏘는 것 마냥 흔들리네. 야! 저렇게 숨어서 치사하게 하지 마라 게임! 4번! Q! X! X가 뭐야 X! X가 뭐지? 이거는 뭐야? 탄약 보충하는 게 있고 F9인과 F10이 음성채핑 재활성하일 것 하아악! 아 더빙이 되어있네? 뭐 일단 F8레프고 둘 다 눌렀어요. 제모태 잘 좀 해보세요 오 저게 뭐냐? 야 수루탄이랑 그거 뭐야 수루탄 Q! 야! 진짜 Q였잖아! 오 이거 총 되게 맘에 드는데? 내가 업무해 줄게 올라가 아아아악! 근데 이거의 목표를 어디서 볼 수 있지 여러분? 아이 누르면 총기 점검을 합니다 정말 섹시합니다 누구야? 자 나도 타도 돼? 가자! 아잇! 아이씨 내가 이겼어 여러분 내가 이긴거 방금 봤어요 아잇! 저거 포착! 현재에 아군 UAV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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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계속 fid süße추네요 아 화물 행발 현장에 접근한다 세이버원, 지원이 온다 근데 이기는 조건이 뭐지? 분명히 어디에 표시가 될텐데?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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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메바래 문어문어 있다 여기 뭐 뭐 눌러도 나온다고? 야 뭐야 여기 죽은거야? 어떻게 했나? 나보다 더 못하는 애가 있네 나는 쏘지 마세요 아 야 옥상에 뭐 있는데? 잘못 봤나? 이거 팀킬 있어요? 세봄님 세봄님은 잘하실 수 있어요 세봄님은 종겜스트리머잖아요 노력하고 있어 인마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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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근데 실제 전장에서 져케 차 타고 오면 개노답인데? 저거 어떻게 잡아 저거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지고 뭐 각 뭔가 큰 놓을 쏴 으아악 아니 꼭 왜 팀썰 때만 이렇게 에임이 좋아지구 어? 어? 그.. 어? 거기 가지마 겁나 총을 잘 쏘는 놈이 하나 있다니까? 최봉님은 내 마음의 만점 아유 은미온님 아아아아악 주간전술 보행 솜씨가 좋으시네요 예비군 몇년차십니까? 내 밑에 두명있다 저 탱크 어디서 나냐고 저 탱크 어디서 나냐고 우리가 지고있는거야 여러분 지금? 누가 전쟁중에 아이돌옷을 입고옵니까? 서세봄씨 아이돌은 전쟁중에도 아이돌옷이 뭐해야되요 어머 어머 이건 뭘 보여주는거야? 제일 잘한거? 졌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아 마지막 킬 보여주는거구나 어 이제 알겠어요 지금 이제 적응단계였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플 괜찮네 나이플 뒤도세요 한번만 더 해봐도 돼? 이거? 이번판 한번만 더 해보고 그리고 홍의는 맨 마지막에 해야겠다 당신이 전장의 아이돌사 세이븁입니까? 아이고 그리고 뭐지? 오퍼레이터가 뭐지? 오 O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빵은 이미 총알로 바람구멍이 나고 계시네요. 프라이스 못하나? 갑대위? 고마워. 오퍼레이터에 한국인 캐릭터도 있습니다. 스패꾸리. 클레오. 소프도 있네 소프. 고스트다 고스트. 허치. 호랑이 호랑이. 노바. 뭐라 이거야 돼? K.O.R. 호랑이 있다 호랑이. 근데 솔직히 호랑이보다는 도깨비가 더 멋있다 인정? 레인보우 식스. 레인보우 식스. 뭐지? 껐는데도 나네 여러분. 오디오에서. 제트. 으어. 눌러서 대화는 뭐지? 오픈마이크. 저우즈 iemand. 저우즈gus toward. 음성대화 끄는 법이 없나? 음성대화 끄는 법 위에 위에 아 음성대화 끄기 끄기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민아 나 너무 부끄러워 아 이거 내 목소리 나가고 있던 거였어 지금? 아니야 제트 눌러야지 나갔어 아 아 아 이렇게 해야지 나갔어 근데 지금 껐어요 껐어 테스트였어 테스트 근데 한 번 마이크 켜고 한 번 창피하게 해줘? 아아아악 아 근데 내 소리 안 나나본데? 제트를 누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아 아 아 뭐 뭐야 죽었 아 오카 장전한다 내가 잡아줄게 혼내줄게 장전 어 근데 프레임이 갑자기 이상해 여러분 아닌가? 아니 나는 괜찮은데 뭔가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으아아아아악 으악 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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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화면 누나 맵 그래픽이 멋있는데 맵 구경해주세요 동쪽 해상도 유동적으로 화면비 나 그리고 그거 다 적용돼있는거야 내 3090 같은 팀들 아이디 보고 우리 팀에 한국에 대수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짜게 식었을듯 황 마이크 켜고 노래 부르면서 뒤면 다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은가봐 좀 나가줄래? 렉커리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가봐 여러분 나가줘 아니 여러분 게임에서 나가줘 게임에서 이거 서버렉인 것 같아 서버렉 렉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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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다 괜찮아졌다 근데 여기는 되게 빨리 끝나는 와우 야 렉 너무 심한데? 렉 너무 심한데 이거? 사랑 지금 배타 열리고 이제 막 놀렸나보다 아니야 어쩜 이게 나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 왠지 예전에 타르 코크를 하는 세공과 비슷한걸? 쏘베렉이 걸렸어야 돼 나의 나에게 기회가 온거일 수도 있어 나에게 기회가 온거일수도 있어 오우 씨 렉이 너무 심한데? 쯔쯔쯔 안 뒤에 왜? 오우 더빙 나오니까 신기하다 오우 더빙 나오니까 신기하다 오우 야! 온다 온다 저 새끼 잡아 저 옥상에 저 새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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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켜봐 죽이해 비켜봐 이거 뭐야 얘는 우리 팀이 아닌데? 아 이거 단점이 약간 재장전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린 와 사람이 진짜 많은가 보다 지금 아 나 왜 이렇게 에임이 그 집안이야 아니 지금 두 마리 잡을... 세 명 잡을... 뭐야 뭐야 아굴순능 미사일 배치 완료 저기 폭탄 드론을 쓴다 총 딴 걸로 바꿀까요 여러분?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 와 말도 안 돼 이거 이걸 못 잡는다고? 어? 아 이거 총이 이상한게 분명해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한거 못하겠는데? 뭐야? 뭐야 헬기 어디서 났어? 아니 이거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써버리기 심한 거야 지금? 저거 나와봐 저거 쓴 놈아 저거 잡아봐 저기 앞서고 있다 우와 이거 돌아버리겠네 사람이 너무 많은가봐 뭐야?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게임을 못 하시는 수준이에요 지금 라워 때처럼 조준 보정 끄셔서 그런거겠지? 우와 이사람 뭐야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와 돌아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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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명 잡을 수 있는건데 이거 사람이 갑자기 몰려서 그런가? 누나 대술 장면 말고 게임 장면 보여주세요 아 근데 진짜로 여러분 게임을 못 하시는 수준이야 사람이 지금 겁나 멀렸나봐 아еспр Of The 마우 빤 나아 넘들이 수능 미사일을 쐈다 자고나 온가? 아 flaspr 자고나 Quee 어 참 아... 자고나 온다 자고나 온다 자고나 온다 자고나 온다 자고나 온다 장전하는 버릇 좀 고쳐야되나? 아니 이게 여러분 진짜 렉이 너무 심해 어 탄이 별로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야 탄약보급병 없냐? 총을 주워야겠다 렉이 너무 심해 시작하 모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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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총을 가져가야겠다 뭐야 총이 없으셔? 근데 다시 공총 잠깐만 이거 착판이 있네? 야 뭐야 얘 착판이 있었어 여러분 단 한 발 하지만 렉이 걸려 안맞은 앗 젠장 아니 솔직히 맞는거였잖아 맞는거였잖아 솔직히 이거 잠깐만 1번은 얘는 샷건이야? 2번 3번 3번이 뭐야? 얘는 권총이 없고 샷건이네 네 딴 방에 갈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라는건가? 나가자는건가? 우와 이거 이거 방장이 이거 저기 이게 그 방장이 다른 나라 쌓아갔는가봐 아 아 그럴까? 딴 데로 나갈까 여러분? 여기 방을 나가자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잠깐만 헥? 얼마 안남았는데 참읍시다 아 아이 미안합니다 보너스가 몰수되고 경험치랑 이런거 다 뺏기나봐 사연ead 오오- 사연 Turpin 오오- 아니 헬기 어디서 났어? 오오오오! 뭐야? 어 뭐야? 죽은사람들인거야? 오오오오오 개멋소어 에이아이 인가? 아 에이아이구나 뭔 에이아이 들이 저렇게 멋있게나 전차 타라구요? 헛딱딱딱딱 내가 타네 내가 타네 내가 타네 그래도 좀 고장난거 같은데? 나와버려 야 우리 터진다 아니 이거 전주인이 잘못했네 탱크를 양도할때는 저렇게 딸피로 남겨놓으면 안되고 그냥 터져야지 차라리 중고 수준이 아니잖아 저거는 아니야 이게 나와 에이아이의 차이다 아이구야 남자답게 일대일로 싸워야지 이거 뭐야 우리 렉이 걸려가지고 다 나와버렸나 사람들이? 근데 렉 걸리면 그냥 나가자 여러분 처음에 보너스 없을때 왜냐면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 어? M4? 구속 받았는데 어... 그 다음에 취소를 해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어... 빠른 플레이가 하나 생겼고 침입 포로구출 노가웃 3인칭 난투가 있네요 3인칭 난투? 아유 메르웨님 감사합니다 27개월 구독량님 감사합니다 3인칭 난투가 배그같은건가 이번에 나온 빠른 플레이 침입했고 포로구출 노가웃은 뭘까? 상대팀의 병력을 제거하거나 패키지를 확보하여 승리하십시오 리스폰은 없으며 팀원들은 서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 같은건가? 이게 폭탄맵같은거고 이거 포로구출하는거고 아 3인칭 난투 한번 해볼까요? 3인칭 난투 한번 해볼래요 얘가 호랑이인갑다 호랑이 아 여기 하트도 그려져있고 호랑이 그다음 여기 대한민국 이거 있네 태극기 여기는 뭐라고 써있는걸까? 돌려볼 수 없나? 아 뭐가? 이..이름인가? 우리나라 국기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모든 세계 전 국기를 봐도 우리나라같이 생긴 국기 없잖아 계급장이랑 이름? 호랑이라고 여기 써있긴 한데 브린보그 호텔 팀 데스매치인데? 부활이 없는 데스매치인가? 오 우리팀에는 다 키마구요 뭐지? 아 아니구나 오 의외로 배틀랫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어솔트 러시어 한번 가볼게요 저는 어솔트 러시어 한번 가볼게요 이 저 바로 가는 거 오 오 3인칭 뭐야 이분 왜 이래 5번 경계하다 성두를 잃었다 진짜 못한다 성두를 잃었다 성두를 잃었다 성두를 잃었다 성두를 잃었다 성두를 잃었다 안녕! 안녕! 어머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기다 lol 알았지 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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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새워 여기는 적진형일 것이 분명해 전장의 아이돌과 전장의 도라인은 한 끗 차이네요 답답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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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꼴등냥이네 아니 내가 먼저 쐈는데 뭐야 봤냐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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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봤냐 아이고야 개웃기네 흐흫 아우쑤 아아아아악 원샷 원킬 안 되면 샤탕 개소네네? 오 뭐야? 내가 누른게 아니라 몸으로도 열 수 있구나? 오 뭐야? 어쩔 땐 왜 되고 어쩔 땐 안 되지? 어 뭐야? 어쩔 땐 안 되지? 어 그러네? 플레이하느라 몰랐다 그것도 이게 바로 사건이야 임마! 일로와 한명 더 있었어요 우리팀이야 우리팀이야 벽 떨어지나 이거? 오태! 나이스! 한창 교체 야 우리 신병은 위장하랬더니 수염을 그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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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스 트럭이요? 4번? 4번? 이게 뭐야? 오오 뭐야 아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3번은 뭐야? 3번은 뭐야? 내가 2명 잡았어 님들아 3번은 저걸 보여줬대 2번은 지금 회사 오 아 씨 이거 너무 막상막상 오아 와아아 드디어 이겼다 오 이게 내가 딱 2명을 잡아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딱 그 4번 눌러서 오 이거 3인칭 3인칭 잘 나왔네 오 너 뭐야 나 1등이었잖아 나 1등이야 여러분 오 나의 재능이었나 또 딴 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 방금은 3인칭 난투였군요 녹아웃에 한번 가볼까요 녹아웃은 약간 어려워서 내가 잘 안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긴 할게 이거 죽으면 끝이래거든 나 이렇게 죽는게 부담스러우면은 못해 약간 발로란트같이 그렇게 한번 죽으면은 우리팀 응원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동가방이 맵 중간에 있어서 주워서 시간을 끌면 승리한다 오케이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근데 좀 약간 이런거는 잘 못해 내가 기다리고 침착하게 해야되고 막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를 내가 잘 못하는거 같더라고 맨날 뭘 할 때마다 느끼는게 그래서 저 옛날에 아바 이런거 할 때도 약간 배틀필드 좋아했던게 그래서 이렇게 부활 계속 하잖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바 이것도 하면은 그 폭파 미션 이런거 안하고 데스매치만 겁나했어 죽이고 살아나서 이기고 죽이고 살아나서 이기고 그 죽 죽인 다음에 살아나서 또 막 죽이러가고 이런거 중고방인가 봐요 중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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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패키지를 확보했다 탐광장 품차 유입이 온라인 패키지가 위험하다 회수해 아니 관전 좀 합시다고 아 이 사람 여기 이렇게 존버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 존버하고 있는 거야? 다른 화면 못 봐? 왜 안 넘어가죠? 반전이 왜 안 돼? 덕인가? 나 말했잖아 나 이런 모드 못한다고 어 위험을 제거하거나 패키지를 확보해 제대로 하라고 뒤는 내가 맞지 패키지는 놀이 꺼라 패키지가 떨어졌다 빨리 확보해 저 패키지가 떨어졌다 마지막 기회분 상재 상재 나 피 없으면 어떡해 어? 우리 팀에 누군가 개장한다고 근데 여기는 피 벗고 안 되나? 아 피 회복돼요? 흐흫 개 상남자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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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류탄으로 죽인거 봤지? 내가 3명 잡은거 봤지? 나는 한 일 다 했어! 근데 여러분 관전이 안 돼요 아 됐다 됐다 관전이 안되면 솔직히 이런 게임 하는 여러분 봤죠? 제가 3명 잡은거 봤죠? 제가 잘했는데 왜 열받죠? 펜으로서 좋아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하.. 헉 패키지를 확보하거나 적을 섬멸해 제작하라 세이브 소방 맡겨줘 개상남자 으흑 빠른 손놀림 빠른 손놀림 아굴순능미사일 배치완료 아굴순능미사일 배치완료 아니 맵 구경했어요 세이브팀 임무를 완료했다 팀원들이랑 같이 다녀야 되나? 아굴순능미사일 배치완료 맨날 벗으면 다시네요 아굴순 끝났어? 이거 바뀌는거 없이 그냥 가는건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어.. 포로구출 포로구출 가장 포로구출하러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아 내가 선택하는 애가 적인가 보구나 어.. 멀티플레이 무장 엠포 오오 여기 안에 잘 들어가있네 구출? 구출 알아서 잘해주겠지 음.. 아직은 무기가 많이 안풀려있어서 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있는거 되게 이쁘다 배틀 라이플 SMG 저 주로 SMG 쓰긴하는데요 샷건 LMG T.M.R S.R S.R 오 아까 뭐.. 아아아아 표면에 붙는 전자기 장비로 적을 감전시키고 장비를 파괴하고 이동수단을 무력할 수 있다고? 겨울.. 술탄이 낫지 않나? 살상 장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혼터패키지 아아아아 내가 저기 보너스 특전이구나 택티컬카메라? 택티컬카메라는 뭐지? 적을 표시한.. 아아 아까 3번인가 3번? 총에 부착물? 어.. 가서 뭐야 아잇 X로 투척? 이거 호.. 호일맵이야 이거?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뭐야 머리야? 오케이야? 오 그러게? 스파이럴 캐치 타샤님이야? 에이 설마 펜님 펜이시겠지 펜 에이 설마 펜님 펜이시겠지 펜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되는건가 이거는? Charlie 스파이다 임무를 완료해라 3명정도 있었네 3명 X로 투척이 안되는데? X로 투척이 안되요 여러분 왜지? 오 진짜 타사님이야 2였나 2? Q랑 2구나 Q2 오케이 X로 투척이 안되는데? Q2? Q2 깨끗한다는 중 Q2?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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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네? 발소리 겁나 나는데? 한 명은 잡았어 근데 그럼 한 명이 구하라 해주려나? 어머어머 뭐여? 어우 고마워요 확실하게 죽었네 저거는? 저기 포로를 찾으세요 으아악! 라운드를 이뤘다 다음에 더 집중해 아니 나는 왜 샷권 없어요 여러분? 포로 고출 아 샷권을 안 꼈다고 해요 쟤가? 어? 뭔 소리야 레벨업하시면 무기구에서 무장 편집 가능합니다 장전자 2척 다수 발견 선방 수리탄 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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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한 랩탠 2척 장전한 테르미신 2척 닥쳐 상대 한 명 남았었어 한 명 아 안되네임 저 3등입니다 이래봬도 지금 사람 아니였어? 아 우리팀이구나 저한테 달렸다 임무를 원하는 거야 아아 재장전 하지말지 어 뭐야 너 튕겼나? 어? 어? 라운드를 패배했다 다음 준비하도록 재장전 하지말지 아 재장전 버릇이라서 포로 구출 무장변경에서 기본 간 다음에 아냐아냐 아냐아냐 목표로 접근하는 모든 적을 처리해 아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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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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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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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오케 아아 이렇게 이렇게 난리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팀 아니었어? 아 아 아 아아아아악 상붕일 접근 죄송합니다 강경대응 활성 라운드를 이겼다 다음 준비하도록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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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 여기 맵이 넓어서 샵권 한번로 쓰면 안 될꺼 같んだ 크랙 크랙 뭐야 이거 버그야? 뭐지? 나이스! 나이스! 흐으으으으으앗 아드케리냨이! 아드케리냨이! 아드케리냨이!! 야! 스킬! 어, 뭐..어떻게.. 잠깐만 3번이 하고 4번이 5번은 뭐예요? 5번?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파랑했지 않았나? 나, 나의 희생이 도움이 되길 보여주세요! 타자님! 안돼! 옆에 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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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는 마이크 해야되는데 그치 여러분? 이럴때야말로 마이크 해야돼 네에에에에에에에 포로 구출 스트라자 1 명의는 마이카 포로를 모두 확보하고 철수 위치로 이동하라 뒤를 막겠다 X가 뭐야 여러분 X가 현장의 적포로 풉니다 이거 뭐지? 아 발각! 나 발각! 나 발각! 하아 발각당하면 죽는구나 아 진작 에이스가 죽어버린다 죽는 곳이예요 성큼성큼 보여줘 X가 튼입니다 위치로 따지면 스킬 3 정도의 위치입니다 X가 아 아 X가 있어 X가 밑에 무슨 누르는 거가 있어 한 번도 안 써본 게 레전드네 미친 에이스가 에이스가 죽었지만 포로 구출 근데 X가 뭐 뭔지를 알아야지 뭐 쓰든지 말든지 하지 X가 뭐 뭔지를 알아야지 쓰든지 말든지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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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했어 잠깐만 나 이거 세팅 좀 하고 갈래 세팅 좀 어 뭐를 막 겁나 많이 주는데 일부러 안 말하고 있던 건데 세봉님 특능은 나나 궁처럼 이속 증가 공속 증가 효과가 있어요 히히 으음 얘 얘를 어 뭐야 얘 샷건으로 못 바꿔요? 로켓론조 에반데 얘 호랑이라서 안되나? 아 주무기를 샷건으로 바꾸고 아 주무기를 샷건으로 바꾸고 아니에요? 특전에서 오버킬 특.. 특전.. 특전이요? 특수.. 특수전차? 뭐야? 특전이 뭐야? 보조무기도 샷건으로 들려면 특전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 그게 뭐예요? 특수전차가 뭐야? 옵션 무장에서 무장에서 특전 패키지? 나.. 나 비싼 걸로 샀는데? 헌터를 바꿔야돼요? 헌터가.. 아아 헌터에서 어 아닌데? 못 바꾸는데 헌터도? 무장 오른쪽 두번째 무장 오른쪽 무장 오른쪽 무장 오른쪽 무장 오른쪽 무장 오른쪽 두번째 수루탄 다른 컨트롤 저는.. 어떻게.. 커스텀에서.. 아니.. 아니.. 어떻게.. 박공? 잠.. 어떻게 바꿔 수루타네 아 헌터 패키지에서 보너스 어설티 빠른 손놀림 와 진짜 사람 빡치게 하는 방법은 마스트급 이어 플리위를 처치하면 즉시 체력을 보기 시작됩니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적의 전술카메라 데드아이로 바꾸면 되나요? 오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으면 이제 된거에요? 그러면은 커스텀 무장을 얘를 삭제하고 싶어 헷갈릴테니깐 얘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얘 빨리 삭제하는 법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얘를 빨리 저기 알려주세요 그거 파츠 어떻게 껴요? 안고맙습니다 뭐 탄창 중요하지 어떻게 해? 5개까지 밖에 안되는구나 아 근데 뭘 이거까지 껴어 그냥 렛 근데 여러분 이거 이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필요 없어요? 스코프를 빼도 돼? 스코프 빼는거 개바 아니야? 아니 비싼거 샀는데 뭐 없냐? 아니 비싼거 샀는데 뭐 없냐? 뭐 없냐고 어이없네 됐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여러분 나는 치미 포로 구출 3인칭 난투 중에 할래 노가우 빼고 팀 데스매치여? 팀 데스매치가 7일 반인가? 3인칭 난투? 오케이 간다 나 이제 개쎄졌어 두고봐 나 이제 강해져버림 아이고 예비님 24개월 구독량이 2년 구독량이 고마워요 간장 저 웨인 레이온 저 에이스였어요 방금 아까도 그리고 되게 잘했다고 이거 난투 나 샷건 왕이야 샷왕 아니 진짜 아까 멋있긴 했어 의외로 되게 잘하고 있어 샷건 파츠가 아직 안 껴지는데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파츠가 안 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하긴 해야됐듯 베타.. 베타라서 막혀있는건가? 저 보여줄께요 근데 샷건 안좋은데 샷건 모르겠고 사실? 조만큼 하다보니까 샷건이 쓰면서 우연하나? 알아드린 사람이 해석해주세요 샷건을 손 던진다. 장전한다. 손 던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자! 으악! 간다! 으악! 으악! 단창 교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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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샷본이 책임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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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요 거점 확인 대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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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이거 배율이 너무 높아서 나 레드오사랑 이.. 최대 2배율까지 밖에 안쓰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니 킹비가 아니라 진짜 부담스러운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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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한다. 나 서술해보면 빠꾸없다. 아아.. 아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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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우리팀 아니였어? 머리에 파란색 있었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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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3인칭인데 이렇게 하면은 빠른 회복! 온라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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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치 준비! 갔냐, 이것이 바로 사방이다! 아이고야! 뭐야, 여기 길이 없나? 뭐, 여기 길이 없나? 못 맡겨! 아, 근데 내가 너무 킬만 하고 다니고 점령이랑 방어를 안 하고 있구나? 아, 스킬이요? 뭐야? 아, 스킬 잘 써야겠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적 병력이 주요 거점이 있다! 다음 주요 거점 확인! 대기하라! 공중 정차 이어총한다! 확인! UAV 온라인! 현상을 선회한다! 목표 진작! 공격해십니다! 여기가 필요로 나이니, 국회의어 검색하자! 주요 검색하자! 고맙습니다. 아롱! 무게명! 넘들이 SA를 발사했다. 유에비 연료 소진, 기지로 귀환한다. 백불대장 한참 불참 근데 저거는 막 똥뿌리듯이 다 뿌리고 다니는거야? 이 층에도 그대로 있던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표를 확보하러 가자, 목표를 그렇지, 그렇지 명령이 주요, 거점에 있다 장전한다 임무 종료까지 절반이 넘었다 계속 집중해 절반, 절반 남았대 절반 아이구우, 아이구야 아이구야 다음 구역학점 확인중, 대기하라 공격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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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같은 틈이라니깐요 아아, 진짜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나라니까 어이없네 다 죽겠다 자기소개 미쳐KAQ 아아옹 아이C, 두명 있었는데, 그냥 뺄걸 아아옹 웃음 잠시만 으아아악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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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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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근데 여러분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나 저거를 잘 모르겠네? 나이스! 병력이 있는데 나 죽었어? 아 우리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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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써 세보마. 놀러 오빠임. 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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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뭐 어딨어 어디서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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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어이구 한 명 더 있었구나 너무 잊지, 주요 거점 재밌지, 대기야! 현장의 악은 UAB! 해리기 시작! 으아아아아아악! 비콜레션! 으아아아악! 샷건! 디콜 던져! 비콜 던져! 비콜 던져! 비콜 던져! 비콜 던져! 아이씨! 아 이건 또 샷건이 아니라 저기 들었어도 총을 되게 적절하게 잘 써야겠다 훌륭한 억ält repair 비콜 던져! 숙 franc 방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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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액박인줄 오우와 압도적인데 압도적 오우와 압도적 오우와 압도적 무기에서 특수장비를 확인해보라고요? 근데 이거 베타라서 나중에 연기 안되고 싹 레벨업 초기화되나? 근데 이거 너무 확대되가지고 좀 바꾸고 싶어 나 저렇게 확대되면 오히려 못하거든? 이거 있잖아요 아 좀 딴거 없나? 레더스 아니면 저기 있잖아 배율 좀 낮은거 좀 없나? 뭐 특전 패키지에서 사주경계 시야밖에 적이 본인을 감지하는 화면이 전멸한다고? 오우 보너스 특전 오버킬 서포트 스나이퍼 데드아이 오버킬 레더스를 아직 못내네요? 아직 안되나보다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젠미니 목소리 여자남자 구별불가 간다 에이스 세봉축 오 아빠 목소리 들리는데? 세봉님 가격이 가격인지라 오 어 지금도 평가해줄 수 있을거 같은데? 포토 흠 아 아이 되게 재밌는데 유저가 많이 오래ymm아 너무 좋아 나는 알겠어 그거는 나도 알 수가 없으니 근데 확실히 시리즈 중에 제일 재밌다는 이유는 나는 알겠어 저쪽에 나만큼 잘하는 놈이 있구만 다음 주요 거점 확인 대기하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저기 CUAB를 쓴다 어 씨 여기 웹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저도 루피 되겠는 za 아 으 으 으 으 네 으 으 아니 상대팀을 겁나 잘하나봐 오드리세국이 오시안이 아니야 뛰는건 이거에요 근데 저기에 좀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뛰고 기다리고 있었어 사플라는거 같길래 아씨 들어가는 길이 있었네 봐봐 우리 봐봐 여러분 점수 봐봐 3대91이야 아씨 이놈보다 작가냐고 어 2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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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경계 나이스 개잘했죠 개잘했죠 여긴 다 된거야? 공중정찰 장전 아니 어떻게 알았지? 공중정찰 요청한다 확인! 비용이 사망한다 정찰 온 투여 거점이 상하고 있다 기억 확보해 현장에 적기요입니다 아씨 어떻게 알았냐고 어? 그럼 어디서 쏜거지? 볼까? 어어 어디서 쏘여 유에비가 작전 다음 주여 거점 확인 중 대기하라 적시 유에비 활성 저기는 내가 맞지 나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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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유입으로 들린, 유입. 한 명은 잡았죠? 한 명 잡고 나머지 한 명은 없었어? 또 또 저 나머지 아니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야 깜짝이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저 나머지 삭제해줘. 뒤에뒤에 저기 있을까? 아, 형. 격chet걸. 릴벳員 좋아가. 그 탈차 resolver. 뒤에, 뒤에, 저기 있어. 이새끼 너 때문에 개 짜증났어 샷갖고 괜찮게 교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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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따라왔네 처음에 3대 81이었는데 147대 250이면 많이 따라잡았네 아니 이새끼 봐 이새끼 그냥 이새끼 아까 여기 이새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있다니까 저런 식의 그 추자반 플레이는 하면 안됩니다 상남자답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12 23 0은 그 23은 제 생일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포위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아 포 포로 구출이다 포로 구출 야 근데 이거 포로 구출이 레인보우식스의 그 포로 구출이 아니고 포로는 그냥 저기 저기 아니야 말만 포로지 그냥 죽던지 말든지 알 바 없는거 아니야 아이고 거의 포로를 데리고 뭘 하는게 아닌데 그냥 거의 폭탄 다루듯이 하는데 어 거의 고기방패던데요 이번에 어 되게 잘 나온거 같은데 요즘에 FPS가 뭔가 크게 흥하려면은 그 필요요소 조건이 있는거 같아요 무료여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 어 이유는 뭔가 하드하게 즐기는 유저들이 많이 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콘솔게임 쪽으로 빠져나가고 혹은 RPG 게임으로 많이 가서 뭐 이번에 오버워치 그 오버워치도 무료했잖아 PVP는 그게 약간 애기들도 좀 잡아야되는거 같거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이 어쩔 남아있을지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게임 자체로만 평가하면은 저는 이제 뭐 FPS 막눈이라서 확실히 모르지만 되게 잘 나온거 같아요 음 엄청 잘 나온거 같아요 오버워치2 같은 경우에는 무료구요 그 스토리 모드 같은게 스토리 뭐지 오잉 스토리 모드를 할 때는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오버워치도 무료로 풀었잖아 그게 약간 젠민이들을 잡으려면 어 젠민이한테 그 내가 물어봤거든 이번에 시골갔을 때 그 내 그 조카가 발로란트를 한다는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발로란트야 오버워치는 별로 안하고 싶어? 이러니까 오버워치 하고 싶은데 돈 내야 돼서 돈 내야 돼서 돈 내야 돼서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 아 맞다 오버워치가 유료였지 요즘 젠민이들 PC방 잘 안가요 요즘 젠민이들 집에서 게임하고 핸드폰 게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원신 그 다음에 그런거 로블록스 같은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프로 구출하겠습니다 폰게임을 많이 해서 컴퓨터 막 PC방 가고 이러던거는 우리 내 나이대 에서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 까지 인 것 같애 내가 봤을 때는 나 때는 남자애들은 맨날 학교 끝나면 PC방 가가지고 뭐 막 스타하고 서든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젠민이들은 고등학생들은 PC방 가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은 일단 PC방 잘 안간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다 사전조사를 했지 발로란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롤은 롤은 왜 안하느냐 물어보니까 롤 어려워서 못하겠대 롤 너무 어렵고 무섭대 그리고 북음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무섭고 분위기도 무섭고 그래서 내가 롤 처음 할 때 생각나더라고 롤이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랭게임을 딱 시작하면은 북음이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두둥 두둥 하는 그런 북음이 있었어 옛날에 북음이 근데 내가 랭게임을 처음 돌리는데 무서운 거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 랭게임 했을 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애기들이라면 더 약간 무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롤 약간 무섭대 그래서 잘 안한대 맵도 안 밝혀져 있잖아 그거는 발로란테 로블록스 원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가 여자애거든요 여자애라서 그러면은 다른 여자애들도 게임 많이 해?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반에서 게임하는 여자애 자기랑 자기 친구 두 명밖에 없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한 반에 스물에서 스물네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반이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열두명, 열세명 중에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두 명 정도만 한다는 거지 여자애들은 여전히 게임은 잘 안하나봐 그거 봐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무조건 다 핸드폰만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내내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 내 나일 때 애들은 게임 많이 하긴 해 여자애들은 막 많이라고 해야되나? 이거는 포로 구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로 구출 포로를 확보하고 철수 위치로 말만 구출이지 전혀 구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 유머 유머 만화 같은 거 나올 것 같은 느낌? 포로 구출이라 해놓고 어? 나 지뢰밟고 죽은거야? 나 지뢰밟고 죽은거야? 나 지뢰밟고 죽은거야? 아 포로를 하나 빼냈다 다음 구출도 준비해 아 포로를 아 앞에 사람 아니야? 아 아이구오오오오오오오오 라운드를 이겼다. 다음 준비하도록. 근데 우리가 이겼네? 포로를 탈출시켜서 그런가? 뭐지? 드라즈1 포로를 확보하라. 목표로 접근하는 모든 적을 처리해. 포로를 확보했다. 사역 밑으로 이동하라. 아니. 송방팔이. 송방팔 높으죠. 우리가 이겼다. 다음번도 잘하도록. 아니 그리고 왜 우리 한명 안들어와. 아. 진영을. 우리가 포로. 구출입장일 때. 겁나. 포로를 막 빼놔야되네. 으아악! 으아악! 저게. 상대도. 저기도. 저기도. 구하라는진 몰랐지. 랜드는 알았냐고 오케이 맵에 적응했어요 이제 뭐야 문이 안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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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우리 다섯 명 꽉 찼어요? 아카이도 기절 수류탄 간다 접각시켜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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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 지뢰는 뭐야 전부 제발 제발 아 아 . . . . . . . 우리 한 명이 나갔어요 마지막 판 포로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이제 슬슬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보네 나같은 본민이들이 다 주무시러 가시고 이거 하고 화장고 치고 와서 콜라 따온 다음에 투포인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하면 드디어 3부까지 가능한가? 아니야 투포인츠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 제가 아니 근데 여기 맵에서 지뢰 매너 합시다 지뢰 쓰지마 그렇지 다 죽여버려 마지막 탄창이다 오 나이스 오옹 부활한 친구인가 나머지 한 명이 잡았나보다 이번판 캐리할게요 이번판 철수위치로 간다 관전이라도 되게 해줘 괜찮아 여기서 캐리 못하면 3인칭 가서 캐리하면 돼 어? 보급원 있나봐요 뭐가 있나봐요 아 심심해 누가 천원 짤랑 해줬으면 뭐지? 뭐지? 아이고 디엠님 3개요 구동님 고맙다냥? 감사합니다. 핫도그? 주리러 돈 많이 벌었다 목표 포착 클레이머 설치 포기했나? 포로 고출 드라저원 적이 접근한다 포로들을 확보하라 누구야? 적을 찾아봤어 빠른 회복 활성 아군 순항 미사일 배치 완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여기가 어디여? 아 뭐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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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엇 으악 아 깜짝이야 잔준한 상통 다구레 다고래! 난 그래도 살렸어 캐리했죠 메르시 콜옵길 메르시 콜옵길 메르시 어? 난가? 클레이버 설치, 날아간다 콜옵기 야 넘네 콜옵기 4자원, 포롤을 확보하고 철수 위치로 가라. 저 포착. 같이 간다. 어떻게 구출해? 뭐야 뭐야 뭐야. 나 권총이 없어서 이거 어떡해? 주먹으로 때려야 돼? 스페인 상대팀이랑 우리랑 대화가 가능해? 아니 상대팀이랑 우리팀이랑 얘기하는 거였어 대기실에서 이거 좀 신박한데? 상대팀이랑 우리랑 얘기가 가능하다? 나 잘한다고 샷건? 아 나한테 한 얘기였어? 3인칭 난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마이크 키자고? 아니 나 아까 마이크 잠깐 키니까 말하던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던데? 그래서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하나봐 그래서 그냥 그들끼리 대화를 하게 내 말에 둡시다 그리고 오버워치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버워치에서 보이스 잘 안키는 이유가 여자라고 생각을 잘 안하고 그 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갑분싸대 근데 조용해져버리고 그 그 그리고 막 뭐라해 뭐 잼민이 가서 자라 막 이러면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쩝쩝쩝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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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말투도 약간 잼민처럼 하면 더 심하게 할 수 있어 왜요? 왜 그만 안되는데요? 막 약간 이러면은 진짜 잼민처럼 라인하이트 해주세요 라인하이트 이러면 진짜로 진짜 애인줄 알아 쩝쩝 쩝 쩝 왜요가 짱이지 왜요? 왜요? 왜 안되는데요? 안될건데요? 쩝 엄만 뭐라 안하는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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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개인적으로 3인칭이랑 포로가 재밌는 것 같아. 포로가 제일 재밌고, 그 다음이 3인칭인 듯. 근데 섬멸은 뭔가 AI가 있어갖고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거 뭐 돈가방 드는 거는 그거는 약간 부담스러워. 근데 포로가 재밌는 이유는 부활이 좀 있어갖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부활. 부활을 한 번 해줄 수 있다는 것 정도. 그럼 포로가 언제 나오더라? 11월 몇일일 텐데. 10월 29일인가? 10월 29일이었나?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8일. 근데 또, 또 플스로 해야 되려나? 내가 기억하는 게 콜업이 맨날 PC가 아침에 나오고 플스가 12시에 나와서 맨날 플스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일단 배틀넷 PC로 사놓긴 했는데 캠페인은 플스가 빠른가? 아, 그냥 컴퓨터로 기다렸다 할까, 여러분? 아, 그럼 다른 분들 다 콜업하고 있을 텐데 다음날에 와갖고 하는 것 좀 그렇긴 한데 아, 이번에는 한 번 그냥 저기 해볼까? 한 번만이라도? 수고하ㅋㅋㅋㅋ 하allah great 볼스로 하면 불편해서 그래 불편해서 근데 사실 N버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데 정확히는 키마가 편하다는 뜻이긴 하지 플스 기기에다가 그냥 키보드 끼면 돼? 아 근데 콜옥 같은 대작을 하루 기다렸다는 건 진짜 개의 와 아닌가? 아 그렇다고 또 플스로 또 사? 아 이거는 제가 콜옥 나올 때마다 맨날 하는 고민이거든요 항상 결국에는 똑같이 플스로 했다 이번에도 또 그러겠지 뭐 맨날 똑같이 고민하다가 막상 당일되면 여러분 그래도 콜옥을 하루 기다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 플스로 가면 맨날 똑같아 매년 똑같아 매년 어떻게 한 번을 고민을 안 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한 번을 틀린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연예는 진짜로 알다 됐다 뭐로 갔다 이번 연예는 진짜로 저기 해볼까? 다 자러 갔나 봐 여러분 아 됐다 진짜 막판 해야겠네 베타 열리고 아까 서버 약간 불안정할 정도로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자러 갔나 봐 베타라서 예약 구매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 그런가? 이제 다들 맛만 보고 기다리는 거지 뭐 꼬랭이는 안팔랑팔랑거리네? 가자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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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줄 수 있지? 아 총 랩업해야 해요? 아 짜증나네 아 배율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짜증나 아 기어코지 나 어떻게 갇혔어 여러분 안 돼! 누군가는 스루탑 맞아주길 나 죽여버리겠어 나 죽여버리겠어 나 죽여버리겠어 ㄹㄹ 아니 지금은요 사람들이 고여서 그래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짜릿하거든요 아니 진짜로 저는 봄린이라 그래요 아직 아 뭐야 이게 아 아 아 가셨죠? 근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네? 어.. 하늘에서 데려온다 그거 보셨죠? 감 잡은 거 보이시죠? 이건 아깝죠? 왜 지랬지? 우리 팀이 점점 고생했어! 심어로 만족스러운 막판이 못돼서 구질구질하게 더 매달리고 싶어진다 왜 인생이.. 왜 사람이란 끝없는 욕심을 펼치게 되는 곳인가 그곳이 인간의 욕심 반지의 재앙에 나온 하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FPS에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만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괜히 칭찬이나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모션이 어마어마해졌다 진짜 미친듯이 실험적으로 변했다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재밌어 그냥 뭐냐면 보면은 뭐 무기를 장비하거나 이거 할 때 모션이 엄청 자연스럽고 그런 걸로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나는 잘 못 느끼겠고 FPS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워존 때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은데 워존이랑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점령하고 이런 것보다 포로 구출 이런 게 되게 더 훨씬 저기 난 것 같네